한글자막 by 한효정 현실이라고 그대가 오나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오실 그 날은 하은이 연습했었는데? 이거? 내가 했다고 했잖아 맞아, 언니랑 같이 하셨어 싸움이 또 나오냐? 같이 하나 더 있어 그... 그래... 오빠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현실이라고 그대의 영원 올라갔어 러브어가 불러야 돼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 아...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언니 뭐해 영부를 왜 영부를 아... 아...